김용장 씨하고 허장환 씨가 기자회견하면서 5.18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을 쏟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기억났던 거 하나가 편의대가 기억이 났었거든요. 여러분, 편의대 기억하십니까?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그러니까 군인들이 민간인으로 위장을 해서 광주 시민들 사이에 침투를 해서 유언비어 유포하고 과격 시위 유도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편의대와 관련한 영상을 한 번 올렸었는데 그 영상은 보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연결한 김에 그거 한 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국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1988년에 그때 5.18 청문회에 있었잖아요. 그 청문회 회의록을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회의록이 국회 홈페이지에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전자문서라서 검색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때는 전자문서가 아니라서 그냥 서류를, 회의록을 스캔을 받아놓은 파일이에요. PDF 파일. 그래서 전부 다 한자 섞여 있는 걸 읽어가면서 힘들게 찾았습니다. 힘들게 찾았는데 그 내용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게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편의대라는 표현을 국회에서 누군가 언급을 합니다. 국회에서 누가 언급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언급을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도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5.18 당시의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편의대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거 한번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1988년 12월 7일 수요일에 있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청문회 회의록이에요, 이거. 청문회 회의록인데 제 16차 회의의 회의록입니다. 1988년 12월 7일 회의록이고요. 여기에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 당시에 정호용 사령관이 현직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때가 13대 국회였던가요? 13대 국회였는데 정호용 전 사령관이 13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도 그렇고 정호용 씨도 그렇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굉장히 논란 끝에 결국에는 아주 어렵게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보여드릴 거냐면 여기에 14쪽부터 보면 편의대와 관련된 대화록이 나옵니다. 신기하 의원, 보이시죠? 신기하 의원. 이렇게 하면 화살표가 커지나요? 여기 신기하 의원. 그리고 5월 25일에는 보안사령부에 들려서 당시 보안사령부 전두환 씨에게 진압 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정보 수집을 하려면 필요한 편의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셨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정호용 씨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안사에서도 편의복이 없어서 하루 기다렸다가 26일 밤 늦게야 편의복을 싣고서 CAC 사령부, CAC가 아마 광주에 있던 사령부 이름인가 봐요. 사령부에 갔는데 작전 개시를 위해서 병력이 이미 투입되어서 갖고 간 편의복은 사용해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렇게 신기하 의원이나 일부 의원이 편의복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편의복이에요. 누군가가 입는 편의복, 올해 옷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신기하 의원 질문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육군본부 작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우리 특위에 보내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했더니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얘기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편의대라는 것은 꼭 저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편의대라는 발언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전교사, 전투교육사령부 이런 정도 되겠죠? 전교사에서도 구에서 쓸 수도 있고 또 타 부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제가 갖다 준 편의대는 아닙니다. 편의대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문맥을 보면 편의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입는 편의복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 쓰던 단어가 툭 튀어나온 거죠. 편의대. 편의복은 편의대가 입는 옷이 편의복인데 여기서는 편의대라는 발언을 정호용 전 사령관이, 특전 사령관이 처음으로 편의대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이야. 제가 그것은 증거 능력이 없겠지요. 그것은 제가 갖다 준 건 아니니까, 분명히. 이러면서 편의대라는 발언을 처음으로 정호용 전 사령관이 하고요. 물론 이전 회의에는 정호용 사령관이 출적을 했던 바가 없어서 편의대라는 발언은 제가 찾아본 발언은 없습니다. 이전 회의에서는. 여기서 처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뒤에 한 부분 더 보죠. 여기 26쪽으로 가면 정호용 사령관이 광주를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자주 드나들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21일인가요? 그날은 광주에 없었다고 강변을 합니다, 본인이. 그런데 신기하 의원이나 의원들이 뭘 가지고 자꾸 추궁을 한 거냐면 정호용 사령관이 광주에 왜 자꾸 왔다 갔다 했느냐, 21일에는 없었던 거 맞느냐, 당신이 지위선상에 있지 않았느냐, 당신의 책임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걸 계속 추궁하는 와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적에 관해서만 집중을 해서 캐물었지 편의대에 관해서는 그냥 흘려넘긴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한 번 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증인은 아까 말씀대로 부대가 가 있으니까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대가 가 있는데 시집살이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러니까 정호용 전 사령관이 광주를 자꾸 드나든 이유가 자기가 딸을 시집 보낸 부모 심정으로 뭐 지원해 줄 건 없는지, 시집살림은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챙겨주느라고 자주 드나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것의 연장성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지만 시집을 갈 적에 너무 많은 혼숙감을 보냈다든가 또는 아파트도 사주고 농도 사주고 했다는 것으로 판정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혼숙감과 아파트, 농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장비를 많이 가지고 많이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무기류, 그러니까 기관총 탄약이라든지 크레모어라든지 TNT라든지 이런 박격폭탄이라든지 이런 거를 광주에 가져갔었다고 했거든요. 그 무기를 너무 많이 들려보낸 것 아니냐, 이런 걸 추궁하는 와중에 증인은 당시에 광주에 물자를 뭐뭐뭐를 보냈습니까? 기억하세요. 정호영 전 사령관이 얘기합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정식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끼를 더 준다든가 야식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고 다음에 마지막에 말하는 편의복,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사소한 것은 그때 군수참모가 거의 같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군수참모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소한 건데 편의복은 사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죠, 편의복 얘기. 편의복, 그러니까 정보수집을 위해서 편의복을 입혀서 시내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군인들을. 그러면 편의복이라는 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옛날에 저 군대 시설에는 오렌지색 체육복 있잖아요, 오렌지색 체육복. 그게 편의복이 아닌 거예요. 사복인 거죠, 사복. 허장환 씨나 김용장 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넝마 차림도 있었고 가발도 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게 편의복인 거고 그 복장을 하고 시민들 사이에 침투했던, 여기에서 말하는 정호영 사령관 표현대로라면 정보수집을 위해서 침투했던 그 군인들이 편의대인데 그런데 그들이 가서 정보수집만 했겠냐고요. 유언비어 유포 그리고 시민들을 과격하게 유도하고 조장하고 그래서 교도습격 사건이네, 무기고 탈취이네 이런 행동들을 이들이 앞장섰거나 뒤에서 조정했거나 유도했거나 이런 것 아니냐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과격해지면 그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렇게 진압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편의대를 시민들 사이에 위장 침투시킨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강성권님, 헐 오렌지 체육복. 오렌지 체육복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걸 왜 사령관이 군인들 오렌지 체육복 들고 나릅니까? 군수참모도 아니고 본인이? 그리고 그걸 입고 정보수집하러 시내에 나갔대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복이죠, 사복. 그래서 저는 이게 세상에 조금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상수니까요. 상수로 조금 더 알려지고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정치권이나 현직 언론인들이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입에서 이 편의대라는 표현이 당시 청문회 때 편의대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 그것을 다들 상수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상규명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